안녕하세요. 약 치는 사람 부르신 거 맞으시죠? 우리는 수레한 사람 불렀는 게 아니고 약 치는 사람 불렀는데요? 저 약 치러 온 거 맞는데요? 아니 지금 약 치러 온 사람들이 공구통을 두고 온다고요 지금? 장난하나 이 사람들이 진짜 안녕하십니까? 공구부라다스입니다. 벌써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날이었는데요? 오늘은 진짜 돕기까지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리벤토라는 충전 분무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께서 사용도 해보고 좋은 후기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벌써 근데 1년이 또 지났어요. 이 리벤토 한국 본사에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소비자분들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또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번에 리벤토에서 정말 새롭게 출시된 모델이 제가 인트로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던 공구함 타입의 충전 분무기입니다. 이게 충전 분무기가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소비자분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서 제작된 제품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또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제가 배부식 타입을 한번 보여드렸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약통에다가 호수를 넣어서 흡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자읍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사용하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리벤토라는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100% 국내 생산, 국내 제조입니다. 이 부분도 염려를 해두시고 오늘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공구함 타입의 충전 분무기입니다. 모델은 지금 RVN-04A RVN-06A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요. 04A 같은 경우는 분당 토출량이 4L입니다. 06A 같은 경우는 분당 토출량이 6L가 나가게 돼 있고요. 끄는 방식이나 구성품은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모델만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조립을 해서 사용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자 일단 구성품 같은 경우는 연장 호수가 10m가 들어있고요. 충전기, 충전 분무기 본체 공구함이 들어있는데 여기 열어보시면 배터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약대 호수가 기본적으로 달렸는 거는 1.5m예요. 내가 이동 거리가 적다면 바로 쏘시면 되지만 내가 이동 거리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10m 호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흡입 호수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보통 약통을 쓰시거든요. 농가에서는 100L짜리나 200L짜리나 약통을 쓰시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담궈놓으면 저절로 흡입이 돼서 약이 나가는 방식이고 이 호수 같은 경우는 지금 4m가 들어있습니다. 4m가. 자 그리고 이제 공구함을 여는 쪽으로 하시면 밑에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면 지금 이렇게 전원이 돌아가게 돼 있고 여기가 지금 충전을 시킬 수 있는 단자입니다. 충전 잭 단자 여기를 꽂아서 충전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안에 지금 이 배터리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셔서 배터리 자체만으로도 충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굉장히 지금 아이디어가 돋보여요. 이렇게 공구함만 하나 딱 들고 약을 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사용을 하면서 어떤지를 보여 봐드리겠습니다. 이 흡입 호수를 약통에다가 담급니다.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주는 망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담그시고요. 여기 지금 전원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안에 범퍼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요. 공구함을 들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이 1.5m의 호수로 사용했을 경우 일단 흡입 호수 4m 그리고 1.5m 보니까 반경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매를 하셨을 때 들어있는 10m 호수로 교체를 하게 되면은 이동 반경이 넓어질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또 10m 호수로 교체를 해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10m 호수로 교체를 해서 또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봐드릴게요. 자 호수를 교체하는 방법은 일단 여기 전원을 끄시고요. 전원을 끄야지 일로 지금 약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전원을 끄시고 여기 지금 레바를 돌리셔서 1.5m의 호수를 빼고요. 10m 호수의 이 양쪽을 보시면 하나는 금색이고 하나는 은색입니다. 그래서 금색 부분을 여기 지금 공구함 통 쪽으로 꼽아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쪽에는 아예 약대를 빼서 여기 보시면 돌려서 약대를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꽂게 되면 자 여기 이제 이렇게 공구함을 놔두고 호수만 들고 들어가서 자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자 기본 들어있는 10m 호수로 바꾸게 되면 반경이 굉장히 넓어지죠. 자 이렇게 뿌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호수는 10m지만 추가로 뭐 20m, 30m 그리고 릴 통에 감긴 50m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피로에 맞게끔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들고 있는 거는 약대뿐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렇게 손가락으로도 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무게인데 이것만 들고 약을 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편리하거든요. 리벤토라는 분무기 회사가 소비자들의 니즈 이런 요구들을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앞에 뭐 꽂을 수 있는 노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리벤토 충전 분무기 편 첫 번째 편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분무기 노즐에 관한 분사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교환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제 하우스에서 한번 사용을 하고 놔봤는데요. 이 하우스 안에서 하루 종일 뭐 약을 치시기 위해서건 아니면 채소나 작물들을 재배하기 위해서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금방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04A였습니다. 04A 같은 경우는 제가 최대한 길게 쓸 수 있는 호수의 길이가 50m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압력이 분당 4L이 따라서 50m까지 연장을 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06A 같은 경우는 분당 6L의 토출량을 갖고 있다 보니까 100m까지 호수를 연장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스펙 차이가 이렇게 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서 사용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금 시중에 호수 릴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냥 10m를 풀어 훔쳐서 사용을 했지만 이렇게 호수 릴을 사용하게 되시면 50m, 100m 사양에 맞게끔 연결해서 쓰시면 보관할 때도 편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완충되는 배터리 하나 기준 연속 사용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사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한 가지를 좀 말씀드려야지 좀 도움될 것 같은 게 이 측면에 보시면 이 레바가 있습니다. 호수가 10m보다 짧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하실 일이 없는데 쓰려고 하는 호수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약을 흡입을 해서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는 약대까지 호수의 길이 안에 약이 다 들어가져야지만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레바를 자 이렇게 하면은 에어를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닫고 나면은 호수 끝까지 가는 데 걸렸던 시간이 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5분이 걸렸다면 이 행위를 하게 되면은 1분 안에 호수 안에 약이 다 차져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호수를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액 같은 경우는 04A 분당 4L 토출을 가진 제품이 16만 원대 정도고 그리고 06A 분당 6L 토출량을 가진 제품이 19만 원대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일단 공구통 타입의 충전 분무기 편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이벤토 배부식 타입 새롭게 나왔는 제품도 제가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자 다음은 배부식 충전 분무기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영상을 보여드렸을 때 정말로 반응들이 너무 뜨거우셨는데 배부식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시된 모델과 기존 모델의 차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었던 기존에 나왔던 제품의 타입이고요. 이게 지금 새롭게 나왔는 제품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한 가지 달라졌는 게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약통에다가 보수를 던져서 흡입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어요. 근데 이 리벤토 분무기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사용하시는 유저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통에다가 물을 계속 채워서 사용하고 다 사용하고 나면 또 물을 채우고 밭이 좁아서 조금만 뿌리고 치우실 거면 상관이 없지만 밭이 정말로 넓어서 계속해서 해야 되면 이 안에 물을 채우는 행위조차도 귀찮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약통에 넣어서 쓸 수 있는 흡입 기능을 추가가 되어서 추시가 되었어요. 이 대로는 지금 RVN-2020N N이 붙었습니다. N이 이렇게 흡입 호수가 3에다가 포함이 되어있다 보니까 약통에다 넣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측면에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가 이 약통 기준 90도로 제껴져 있으면 이 약통에 있는 걸 쓰는 타입이고요. 이게 이렇게 수평을 이루게 되면 흡입 호수로 약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전원을 켜시고 이 통에는 약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약통에다가 흡입 호수를 넣어놨는 상태고요. 자 보시면 약통에 물이 없어서 제가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상태이지만 흡입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분사가 가능하도록 추시가 되었거든요. 뿌려야 되는 방향이 적으면 여기에다가 기존대로 약을 넣으셔서 메고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뿌려야 되는 범위가 넓고 약의 양이 이만큼 많다면 여기에 넣는 것보다는 약통에다가 흡입 호수를 넣어서 흡입 모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약대 쪽에도 어차피 100m까지 호수가 연장이 가능해요. 이 기계를 그냥 충전 분무기 동력으로 사용을 하시고 흡입을 하고 호수만 길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끔 제작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분명히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리벤토에서 기존에 나왔던 밸부식 분무기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밸부식 분무기 둘 다 장착이 가능한 이렇게 구루마도 나왔어요. 이것도 소비자분들께서 정말 요청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메고 사용을 하셔도 되지만 무거워서 구루마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으셨다고 하는데 요렇게 딱 얹으시고 요 측면에 호수를 돌리셔서 요렇게 꽂게 되면 자 전원을 켜시고 내가 구루마를 끌고 이동하면서 이렇게 분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밑에 호수가 지금 50m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기계를 놔두고 호수를 풀어서 어디든 반경을 넓게 쓸 수가 있게끔 제작이 되어있거든요. 호수 같은 경우는 타브랜드 같은 경우 지금 25m나 30m 정도로밖에 장착이 되어있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리벤토 같은 경우는 50m가 관계있고요. 그리고 전부 다 철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제작이 되었고 호수의 위치가 위로 가느냐 분무기를 기준으로 아래로 가느냐도 중요한데 위로 가게 될 경우에는 분무기 통에 물이 가득 차있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균형이 잘 안 잡혀서 쓰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벤토 구루마 같은 경우는 무거운 부위가 아래로 가있기 때문에 이 물통에 물이 많이 들어있던 안 들어있던 상관없이 균형이 잘 잡히고요. 금액은 호수 50m 포함된 게 12만 원 정도로 하니깐요. 참고를 하셔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출시된 공구함 타입의 충전분무기 그리고 흡입 기능이 추가가 된 대부식 충전분무기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올해 약을 치기 시작하는 시즌이 돌아왔는데 충전분무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셨던 분들 충전분무기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게도 리벤토 한국본사 대표님께서 저 영상을 봐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께 지금 이 공구함 타입 공사 타입을 5개 흡입 기능이 추가된 배부식 충전분무기 5대를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고 하시거든요. 여기 이제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요. 저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짧았지만 저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더운 날씨에 미닐하우스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화이팅을 외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충전분무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을 법한 꿀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통에 물과 약을 혼합을 해야 되잖아요. 골고루 섞였을 경우랑 골고루 섞이지 않았을 경우랑 똑같이 농작물에 뿌렸을 때 이 효과가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섞여 하기 위해서 여기 약대를 넣어서 돌리시게 되면 이 안쪽에서 지금 물결이 생기면서 약과 물이 골고루 혼합되게 되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약과 물이 그대로 빨려와서 다시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과 물을 골고루 혼합시키는데 사용을 하시면 되고 통에 크게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분사를 해주고 사용을 하시면 잘 혼합된 정도의 약을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용하고 나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다 사용을 하시고 만약에 보관을 하실 거면 여기에 양조에 꽂힌 호수를 빼고요. 이 호수가 빠진 상태에서 전원을 켜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일단 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순간 되면 물이 안 나오죠. 물이 안 나오는 시점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원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살짝 대각선으로 기울이면 걔도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물기를 제거한 다음에 보관을 해주셔야지 추울 때 동파돼서 파손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리벤토 충전 분무기를 보여드렸을 때 특허받은 스펙터가 정말 큰 활약을 했었는데 이 공구함 타입의 충전 분무기에도 이 스펙터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보시면 배터리를 대신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연동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부식 같은 경우는 배부식 충전 분무기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로 가지고 흡입도 하고 스펙터도 사용하면 되지만 공구함 타입 같은 경우는 이 스펙터에 전원 공급되는 게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추가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고 호수를 길게 연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흡입된 물을 가지고 스펙터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스펙터가 너무 괜찮은 거는 이 스펙터 자체에서도 바람을 불어내주면서 약의 입자를 정말 골고루 분사시켜주기 때문에 나무 잎사귀든 이 아래쪽 위쪽 할 것 없이 골고루 분사가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공구함 타입의 충전 분무기조차도 스펙터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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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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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